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천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쭤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온나이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을 이 제목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적 멸망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부족한 날을 이제는 복음의 씨앗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앞에 현실 앞에 진리 앞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사명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목 안에 참으로 숨겨진 예비하신 모든 응답 24 나두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만 읽었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역사가 기록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소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쳐주시죠 전역이 되고 때가 저물게 되자 이 배고픈 상황 그 시간표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삶 속에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237 빈곳 현장 또한 불신 현장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북상하게 되면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빈들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전역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죠 각 사람이 마을에 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죠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것을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의 제목 그대로라면 우리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셨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받고 신게 되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의 씨앗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지금 현실은 오천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먹이게 된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백히무익한 것이오 불신앙이오 걱정이오 염려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의미로도 2, 3, 7나라 5천 종족이라는 영적 빈들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런 불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응답 24 누리는 시간표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저들에게 너희가 답을 주라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의 아픔 현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자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남자만 5천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게 되고 열두 바우니가 남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에 사용된 것은 200데나루온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 작은 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진짜 될까 싶을 정도로 불신앙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보면 분명히 보이리라 믿습니다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큰 나무가 되는 그런 헌신의 교자씨가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졌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런 무기도 전술도 없이 여리고를 돌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무너집니까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너졌습니다 출렁이고 넘실되는 그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계획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갈라집니다 큰 꿈을 안고 애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입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신앙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불신앙을 토로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대로 되어줬습니다 민숙이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눈을 가지고 있고 현실의 눈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와 갈렙은 믿음의 씨앗을 신고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가난의 영광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와 10장 12절과 14절에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보운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렁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여호수와가 이렇게 귀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14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 나이에도 불과하고 정말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셨던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 24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나 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 24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적의 씨앗이 되어 큰 나무를 이루는 보금의 씨앗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위드 임만의 원리스를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보금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신앙을 완벽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갈급한 영혼들은 우리가 던진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전하여서 인생의 빈들에서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오병이어입니다 마가본 14장 8절로 9절 말씀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강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받은 말씀 그런 본문이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 관점에서는 사실 전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하죠 이거 하나 가지고도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인데 헌당 원년에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전부를 들인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옥합계고 향류 부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현실의 눈을 열고 현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책망하고 심지어 붕괴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을 넣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이 여인은 더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충족,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다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작고 크고 이것이 관점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으로 전부 들인 중심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시락 들인 어린아이나 향유옥합 깨뜨린 이 여인이나 두랩돈 들인 이 여인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죠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뭘 것을 주라 이 제목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심 믿음의 씨앗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헌당 원년 선교 원년을 위한 라스트천이라는 이름의 동력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동력은 어떻게 축적되어지는가 바로 보금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으로 받고 심을 때 그러면 기적의 동력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주부나 블러그를 통해서 동력이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또 이런 믿음의 간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내용들을 접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두랩돈의 여인 이 중심 향유옥합을 깨트린 정말 전부를 드린 이 중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참 감동이오 감사합니다 결론은 오직 강단이었습니다 오직 강단을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참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범 14장 읽었던 8절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8절 특히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현장은 오늘 이 5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붕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현장 이것이 제가 섬기는 현장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할 것 우선순위의 말씀 송치로 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런 의미의 내용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할 것 없다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핑계하면서 그 핑계 뒤에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핑계는 하지 않는다는 하기 싫다는 이런 일과도 말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허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두랩돈을 드리게 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그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헌신으로 이어지고 기적의 열매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참으로 큰 응답 24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중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라스트천 살리고 살리는 237 플랫폼 그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다함께 우리가 합심으로 한번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단위 목사님 오력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사역 현장과 동역하는 그 중요한 중직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당 헌당과 70인 제자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방과 미래와 제자 이 주제를 가지고 237 플랫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압니다 이 모든 동력이 되어지는 라스트천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2월 6일에는 대교구 원리스의 날로 또 제가 섬기는 드림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 조장 원리스의 캠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토요 캠프 주일 캠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원교를 통해서 흑암을 꺾는 교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완전 보금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살리는 교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세팅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가운데 살리고 살리는 237 플랫폼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청직이들을 세우시고 현장 현장에 참으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이 70인 제자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